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인바디 라는 종목이구요. 종목코드는 04183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바디 어떤 종목인지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시가총액은 3000억 정도가 되는 중수용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수 지분은 3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 인바디 다 아시는 것처럼 생체 신호 측정장치 전자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부 분석기를 주요제품을 하고 있다. 이 최상부 분석기가 바로 인바디죠. 그래서 인바디 이 자체가 고유명사가 됐죠. 인바디 검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닌 말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용해서 학회 논문 누적 편수가 2000여 편에 달한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유럽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물을 보시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 잠깐 살짝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늘고 있었는데 살짝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하는 부분이 조금 영업하는 부분이 잘 안 따라져서 이렇게 좀 실적이 감소했다고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쩘습니다. 거의 뭐 빚이 없는 이때 좀 10%로 늘긴 했지만 10%가 어딥니까? 굉장히 적은 편이죠. 유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2200%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영업이익률 17%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홈트 이런 부분과 원격 의료 이런 부분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홈트에서 쓰이는 체중계라든가 그런 체상분 분석기 인바디 그 외에도 다른 지방 분석 이런 부분들 필요할 겁니다.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 거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집에서 체중계 많이 필요하겠고 지방 지방 빼시려는 분들은 지방 분석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이런 걸 다 인바디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격으로 의사와 의사랑 환자가 있으면 집에서 환자가 자기 상태를 보내야 되죠. 자기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체성분 체성분 분석 인바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혈압계 혈압계 같은 것도 있어요. 인바디에서 혈압계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정에서 해서 이제 의사한테 보내야겠죠. 그래야 의사가 진료를 해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 의료도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인바디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고 있고요. 재무 자체도 괜찮고 저는 미래에도 좀 많이 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또 중요한 부분 이때 3월 25일 3월 25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3월 25일에 이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았습니다. 물량을 모아서 채워가지고 70만 줄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유 비율이 5% 이상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공시를 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고 해요.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단순 투자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시세 차익을 놓이는 거다. 시세 차익을 놓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후로 빠져도 얘네가 산 이런 부분까지 빠지지 않죠. 한 절반 정도 와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바로 또 반응 나오죠. 그래서 꽤나 좀 올랐습니다. 등락폭이 하루 등락폭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꾸순이 잘 올라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현재 피델리티가 다시 팔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공시를 띄울 것이다. 우리는 피델리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만 보고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벌써 말씀드렸던 여기 한 22,200원 정도 되는 여기 저항 때까지 거의 도달을 했네요. 제가 아마 이때쯤 이때쯤에서 이제 방송을 처음 안내 드렸을 거예요. 4,5,5,6,1 이때쯤 이때쯤 안내 드렸고 그 이후로 상승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시세 차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들 먹을 만큼 먹고 팔겠다 하고서 나오겠죠. 하루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바디가 인바디가 좀 적은 편이라서 오늘 10만주 정도 밖에 안 터졌는데 여기도 전날 보다도 또 많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바디 현재 52주 최고가 부분입니다. 52주 최고가 부분이고 22,200원 정도 되는 이 저항 때 잘 뚫어주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뚫어준다면 그 다음은 또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여기가 한 번 목표로 한 번 또 잡아볼 수가 있겠죠. 워낙 워낙 등락폭도 적고 해서 이 폭이 굉장히 좀 작은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10%도 안 되는 폭이기 때문에 뚫어준다면 그냥 금방 잘 뚫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바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상대에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전 장전에 전일 미국 중시와 금일 이슈 이런 부분을 다 문자로 브리핑 해주십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하게 되고 9시가 되면 현재 시각 9시 원위큐브 현지가 6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를 주시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와 손들과까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이렇게 단기 종목으로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이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